문어 가스테고요. 네. 문어, 문어를 이쪽으로. 이거 문어 다리가 다 들어가 있네. 어우 맛있겠다 진짜. 어머, 밀가루가 이제 없는 거지. 윤아 씨 배려해서 밀가루랑 소고기를 뺀. 그걸 기억해 주는 거에 감동인 거지. 우와,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사진 안 찍어?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 내가 찍어서 보내줄게. 좋아요. 좋아요. 비주얼이 끝내주네. 항공자? 아우, 예쁘다. 근데 이 방송 보시고 다른 분들이 저기 가서 굴뜸 풀이 해주세요 막 우기면 어떡하지? 대신에 이제 여기가 좋은 게 그 칵테일 바거든요. 정말 다양한 칵테일과 문어 파스타는 즐길 수 있습니다. 맛보세요. 넵. 향이 좋다. 아, 동아시 표정 귀엽다. 진짜 좋아할 거야. 응. 맛있지? 응. 맛있다. 맛있나 봐. 어우, 잘 먹네. 면도 맛있지? 맛있다. 아니, 왜 글루텐 면이 별 차이가 없네? 아니, 차이를 못 느끼게 해서 나도 앞으로 글루텐 면 먹을까 싶어서. 어? 괜찮겠다. 건강에 나쁘지 않으니까. 유나랑 같이. 유나랑 같이. 아, 좋다. 멘트 좋다. 아, 터집니다. 터졌으면 된 거예요. 터지면 됐어요. 아, 터지면 된 거예요. 동아 씨 잘한다. 아, 동아 씨 잘하네. 유나가 뭔가 좀 미식가 느낌이 강해서 네. 되게 고민해서 저기로 왔는데 나 정말 잘했다. 아, 눈빛이 진짜 그윽하다. 행복해. 오늘 제일 행복해 보이는데 오빠 너무 고마워요. 와. 다른 사람이랑은 그릇에 면 안 먹을 거지? 나랑 같이 먹자. 기를 모았다가 막 쏘아해 그냥. 온다. 오늘부터 날 온다. 네. 현황이 하세요.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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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환이 오빠야, 유나야. 어릴 때 인기 되게 많았겠다. 저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 불광중학교. 둘이 말이 약간 짧아졌어. 친해진 느낌이에요. 끝에 하나씩 잘라냈죠. 불광중학교에 예쁜 애들이 많다고 그랬더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딘지 알아요? 서대문구에서 공익근무 영원에서. 그래서 알아요? 어른 돼서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왜왜왜? 오빠랑 나랑 되게 다른 게 많잖아요. 공통점을 말하자면 둘 다, 저도 엄마랑 둘이 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들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불광동 쪽에. 아빠가 5개월 때 돌아가셨어요. 진짜? 기억이 아예 없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셨구나. 한 7살 때까지는 친가에 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외가 댁에서 살다가 고3 때부터 엄마는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되게 사랑은 충분히 받았겠네. 그러긴 한 것 같아요. 조부모들한테 잘한 아이들이 또 되게 인성이 잘 교육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몸에 왔나 보다. 뭐가요?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내가 할 일은 없는지 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괜찮은지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 계속. 맞아. 이때 사실은. 진짜 배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랬구나. 독립적이니까 되게. 그렇구나. 네. 크리스마스도 약속 잡았어? 오! 왔다. 애프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안 잡았어요. 네? 교회 갈래? 응? 응? 근데 나 진짜 부러웠던 게 교회 커플들이 항상 부러웠거든요. 응, 진짜요? 남자친구랑 교회 가본 적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랑 같이 와. 상황이 없으니까. 유나 아래보고 해보고 싶어서. 어. 오빠랑 되게 추억이 많이 생기겠네요. 어머! 세상에! 오늘 했던 거 중에 좋았던 것도 있어? LP샵 한 게 제일 좋았어요. LP샵은. 오빠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셨잖아요. 오빠가 잘하니까 이렇게 1년 콘서트 보는 것처럼 반했구나. 반했네. 짠. 너무 맛있었어요. 야경이 예쁘다고 하니까. 아, 진짜요? 야경 한 번 보러 가자. 너무 좋아. 오, 아니. 야. 오, 우와. 끝내주죠. 이런 데가 있었구나. 아, 춥죠? 아니, 괜히. 네, 항상 하는 스카프에요. 냄새 안 나? 진짜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예쁘게 해줄게요. 어? 우와, 우와, 우와. 노래 잘 매시나? 아 근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드라마 알트라마. 머리가 너무 다 들어가니 괜찮네. 괜찮아요. 우와, 잘 맨다. 따뜻하죠? 감사합니다. 오빠 와주세요. 나 이거 좀 했잖아. 아, 일단 날로. 어? 고마워요. 동환 씨 멋있다. 내가 다 설레요, 보는 내가 다 설레는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저런 데이트를 동환 씨랑 했다면 난 진짜 넘어갔다. 나도 넘어갔어. 나 이미 넘어갔어. 나 집에 안 들어갔어. 집에 안 들어갔어? 집에 안 들어간 거 뭐예요?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사진 찍을까? 좋아요. 서줘요. 제가요? 응. 이렇게? 그거야. 아니 이거 조명 대준 거 같아. 왜 이렇게 다 이뻐 보여, 다. 영상이. 도시의 숲에 나타난 유나라는 요정. 야, 더운 터 난리네요. 원래 이 정도 말주면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마음에 드니까 막 나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받아주니까 탄력 받았어. 맞아요. 내가 당시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당시에가 아니니까 좀. 원래 영란이 누나였으면 저런 러브 카운터에 바로 넘어가거든? 아, 너무 너무 너무. 아나 씨가 매칭이 좀 좋네. 많이 맞네, 많이 맞아 카운터를. 유나라는 요정. 우와, 잘 찍어졌어. 너무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 뭐야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약간 만취에 나오는 그 탕웨이 같은 느낌. 오, 예쁘다. 같이 한 번 찍자. 내가 찍어요, 본인이 찍어요? 오빠가 찍을래요? 오케이. 아, 이게 손으로 하면 찍혀요, 맞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굴 길어보니까 아, 좋다. 아이고. 그 얘기하죠? 응? 뭐야? 오늘부터. 오늘부터? 일이래요. 연말에 남자를 만나지 마라. 아, 그래요? 들뜬 분위기에 취해서 쓸데없는 만남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오빠랑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아니, 나 말고.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만나면 안 된다고, 연말에는. 오빠는 만나도 돼요? 자자자자. 뽀뽀, 뽀뽀. 야옹아! 야옹아! 가자, 간다, 간다. 나갈 때. 만나는거죠. 오오~! 어, 이거 함께할래요? 어, 라이트시잖아요? 까다 자자자자자 자자자자. 다음주, 다음 주 미치겠다. 와, 다음주. 와우